안녕하세요. 혹시 제떠리파란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얼핏 칠성판이 서방판이 하는 조폭이 연상되는 이름이죠? 혹은 욱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 성질 나쁜 사람들 모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모임인가 싶은 이름이죠? 다 아닙니다. 제떠리파는 미술사조 이름입니다. 인상판이 입체판이 하는 식의 이름이죠. 근데 나비판이 청기사파, 다리파 같이 미술사조에 특이한 이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떠리파라니.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10년대 미국 뉴욕의 미술계엔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성 화가들에 반발하는 새로운 신진 화가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조지 럭스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기존의 화가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을 더없이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했죠. 집 앞 계단에 나와 앉은 사람들이며 술집에서 얘기를 나누는 남자들 혹은 경기 중인 권투선수와 행인 등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현실과는 좀 둥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기성 미술계에선 혹평이 쏟아졌죠. 특히 한 평론가는 그들의 그림은 너무나 조잡하고 천박해서 제떠리에나 던져버리면 딱 좋을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겐 제떠리파, 애슈켄그룹, 애슈켄스터디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저 유명한 인상파가 그렇듯이 그들의 이름도 심한 조롱과 모욕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인상파의 대표 화가였던 클로드 모네가 그랬듯이 제떠리파의 대표작격이었던 화가 조지 럭스 또한 당당했죠. 그는 혹평에 대해 잡스러운 일상의 풍경들, 그게 바로 내 그림의 원천이다. 나는 신발끈에다가 역청과 기름을 묻혀서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술은 일상에 없는 고상한 것만 그리는 품격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일상의 잡다함 속에 보이는 것들 그대로를 신발끈 같은 걸 가지고도 그릴 수 있는 것이란 반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머자나 그들의 그림은 미술계의 인정과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가 행진을 계속했고 제떠리파란 이름도 미술사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떠리에 던져져야 할 건 화가들의 그림이 아니라 비평가들의 혹평이었던 거죠.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제떠리만도 못한 운운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절대 움츠리거나 이기소침하지 말고 조지 럭스의 당당하면서도 여유있는 반박과 그림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럭스의 바다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떠리파답게 그의 바다그림에도 멋지고 낭만적인 바다 풍경보단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 바다가 일터인 사람들의 모습도 자주 등장합니다. 절벽에선 바닷가 바위 절벽에 두 남자가 주황색 작은 보트를 냈습니다. 한 남자는 배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고 한 남자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절벽 언덕을 오르는 중입니다. 절벽 언덕 꼭대기에 관측소 같은 게 한 채 있는데 그 뒤로 엄청난 파도가 집보다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거센 태풍이나 해일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 남자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생필품을 날라다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댄 주황색 배도 인상적이지만 바다 색깔도 참 인상적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안쪽은 초록색, 본격적인 바다는 파란색, 조지럭스는 제떠리 속 젤을 그려도 회색 한 가지가 아닌 다채로운 색으로 그리지 않을까 화가들의 눈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탄광마을입니다. 담배재보다 더 지독한 검은 탄가루가 날릴 곳이죠. 어디선가 읽었는데 인생에서 아주 닮은 사퇴 현장이 두 곳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탄광과 어부들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탄광마을을 아름답다고 감탄하기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조지럭스의 탄광마을의 밤의 아름다움엔 잠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등 선실로 남자들이 몰려나와 바다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곳은 바닷바람을 쐬거나 바다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나와 살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조지럭스의 시대엔 저 자리에 표값이 제일 쌌다고 합니다.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니 그럴만했겠죠. 그래서인지 난간에 줄지어선 남자들은 매끈한 신사복 차림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탈한 차림들입니다. 그러나 표값이 어떻든 차림이 어떻든 배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쪽 바다를 구경하는 모습들이 모처럼 여유있고 즐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